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불경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밝히고 통합 직할실을 만들어 연방정부의 준안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충청권도 특별지자체 신설 논의가 활발한 상황. 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부산시는 2년 전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경남과의 행정통합조차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마련한 부울경경제동맹도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막 핵심 사업 14개를 추린 정도.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통합된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각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